자 비치훈 남양주장 김태용 입니다 오늘은 가평이 왔는데요 어 카페트가 무지하게 큽니다 5 곱하기 5라고 해서 왔는데 아 6m 이상 되는 것 같구요 6m 5.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청소한 지가 너무 오래되서 건식회 부터 먼저 시작을 하구요 여기 와인 쏘는 작업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쇼파가 꽤 무거운게 있어 옮기느라고 벌써 힘이 좀 다 빠졌는데요 일단 건식회 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청소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있을 것 같네요 글에 딱만 건식을 지금 두번째 했는데도 이만큼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. 보이십니까? 정말 어마어마시합니다. 이제 좀 있다가 바로 습식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